배틀랍 축구형 공포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 전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초중의 김포초반의 공식 퍼트너인 한국주의 최고의 스파크 찬양을 꼭 기증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기증식은 한국대표기업으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한국지임이 어려운 운경 속에서도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꿈꾸는 인천유수로 축구다. 냉동repisis 후에 참석해 주십시오. 경기 시작 정 konserv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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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판을 통해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지구 당첨자 주인공이 바로 있습니다. 허리해 주시고 이석 블루마켓으로 경기 종료에 가시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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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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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